연준이 뽑은 최고 여자인기 가수상인데 금년에 상은 다 뽑아줬어요. 가요작간의 7회 가요작간 날에 여자 최고인기 가수상 그리고 47회 가수의 날 또 오영옥 회장이 또 여자 가수 최고인기상 이렇게 상 받던 거 내년에 이제 속현이잖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여자도 가수상을 받게 해주잖아요.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.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거 같거든요. 세련된 뭐 독특한 창법 대신 있는 목소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지요. 네 영시연냥 수상 축하드리고 노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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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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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